아 아니요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 비디오랑 함께하는 재미있는 마인크랩트 무한 콘텐츠 방송 재미개그방송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11시 발본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요 뒤에있는 애들은 멤버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멤버소개를 하겠어요 반가워요 안녕 난 핀맨 양복을 즐거입지 아빠랐어요 자 순인이 안녕하세요 노노 안녕하세요 달콤한 순인입니다 지랄하고 있어요 아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잔줄 알았어요 모래가 왜그래요 머리요 어울리죠 조난 어울려요 악어님이 염색하신거 같은데 네 제가 염색한거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이머리색이거든요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중독님 얼마나 재미있길래 가리고 있어요 슝슝 하하하하하하 저에요 저 원래 병신이라 별 감흥이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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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잘하는데 너브웬이 안녕하세요 내가 딱 본수가 그랬어요 욕심이 과했다 안녕하세요 너블리에요 아버님 너블리새끼 목을 따왔습니다 아 너블리새끼 목을 따왔어? 아 너블리새끼 목을 따왔어? 오 야 씨브랄 목 들고있어 잘잘봐요 얘가 이 보라색애가 이 보라색애가 머리를 따왔어요 여기 보이세요? 오 씨브랄 이거 잘잘 ĐĄ 이 잔인한 새끼 너블이가 중력 엉덩이를 만질려고 하길래 대가리를 따왔습니다 어! 씨 야 씨 야 이 잔인한 새끼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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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워쌤야! 바까오 닥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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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당근 좋아해? 아니 미는거 아 당근 좋아하냐고 니 얼굴때문에 물어보는겨 당근.. 당근이지 당근이지? 알았어 그 밑에 흘러 이거 뭐야 주황색? 이어폰 아 이어폰이야? 콧말 같은데? 아니야 알았어 패션이라고 인정해줄게 자 양배추 안녕? 저는 목을 안 따왔어요 그거 들고 있다고 하면 병신 아니 전 목을 안 따왔습니다 그러면 심었어요 몸에 뭐야 이게 너 도대체 스킨이 뭐야 표지판이요 스킨 주제 좀 러쩌라고 팔을 잡고 움직이니까 뭔지 모르겠어 표지판 그니까 그렇게 적혀있었어요 스킨 다운받으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디서 다운받았는데 저희 팬카페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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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린 안녕하세요 존나 안결같으시네요 만등인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녹방 녹방에서 본 것 같애 하하하하 나 이거 한 열 번 본 것 같애 지금 녹방에서 많이 본 것 같애 드립 준비했던데 아 예 드립 준비하세요 오케이 게린이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딩동댕동 열전 정국 조리자랑 아 넌 정국이구나 난 열전이야 하하하하 하하 아 그래 다시 할게 딩동댕동 정국 와우!!! 아 개PS 야 자아 자 계속하도록 하죠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멤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bgos합니다 오늘은 저희 consigo 정말로 많은 이들이 참여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저까지 여 명이에요 죽일 사람이 아무 이나 있어요 аль공사 와아 신난다 오늘 빨래 끊을 지도 몰라요 아 좋아요 내일 방송이 없으니깐요 자 이번주는 여러분들 방송이 너무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구독하기는 누르셨는지 안 누르셨으면 지금 당장 누를 기회를 드리겠어요 정말요? 예 지금밖에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악어 인력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늪생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늪지대에서 생긴 일 자 그러면 제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뽑으러 가도록 하죠 무기 랜덤무기 뽑으러 가죠 자 중명님 마지막으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자 이거 섞으셔야죠 일단 섞어야 돼 야 이거 섞어야 되는데 야 줄서 룰서 룰 날짜를 룰서 제가 섞겠습니다 야 중명아 네가 반반 비율로 섞어 야 너네 다 뒤로와 다 뒤로와 자 어차피 중명이 마지막에 강제적으로 뽑기때문에 중명이 섞으면 됩니다 다 나오라니깐요 왜 너도 봤어? 제가 책 좀 썼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역시 국어는 아 시끄러워해요 자 양배추하고 중명님 저리로 가세요 야 뭔가 1대 9 섞어놨을거 같은데 저 가라구요 너 너 해 러브라구요 자 자 너 뭐사지 뽑아주세요 오어어어 에잇치 자 저는 금블럭 걸릴거 같아서 좀 늦게 뽑으려구요 아지님 리액션 하면서 뽑아주세요 레슬러 슈님 자 뽑아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김연아 금블록이 아직도 안나왔어 잘 봐요 얘가 걸려요 이제 그래 너가 걸릴거야 뽑아 안 걸리면 어떡할건데 안 걸리면 어떡할건데 뭔가 삘이 너가 걸릴 삘이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너가 걸릴 삘이야 너로 정했어 금블록이 널 맘에 들어하고 있어 널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어 사랑한다 너로 정했어 너로 정했어 잠깐만요 게임법 좀 풀고요 금블록은 너로 정했다 잘가시게 여기를 세명이 몇명 뽑은거야 잘가라 오케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 개수작뿌리다가 금블록 걸리시겠네요 개수작뿌리다가 금블록 걸리겠다고 아니야 이 세개중에 아버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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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하핳핳핰 그럴래 자 일단은 오케이 오케 내가 우전 뽑을거야 내가 한번 좀 뽑아볼까! 자 말고 2, 3, 2, 3, 2, 3 아 저기 님들 좀만 늦게 들어와 주실래요? 아 개빡친다 저기 저기 좀만 저리 가세요 제가 아이템 아직 안 열어어요 빨리 나오세요 나 아닌데 너에요 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이거 히든목이야 히든목이 저리 가세요 한번 했으면 됐잖아요 저리 가세요 플레츠야 줘봐 아 라빈 라빈 아 수고 그러니깐 표지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템 뽑아주세요 네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뒤면 여러분들 게임 시작입니다 자 추천 질첫 여러분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길찾기는 왼쪽 가동에 터치터치 추천은 오른쪽 상단 추천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악어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인거 같아요 오케이 허하 하핰 하핫 quote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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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Grace 영어 Thank You 중공어 Red Guillermo 자 이거 이거를 이걸 결이가 지금 내가 했던 언어들 말고 다른 언어들로 다 해봐 Bkten나인봉 아니 아니 일단 한국어로 하다가 한국어로 하다가 솔직히 방송 안봤대요 헐 집중안함 헐 헐 헐 헐 헐 자 멋사 한번 보여줘 멋사야 헐 멋사 멋사는 재미있을거야 멋사는 재미있을거야 멋사는 재미있을거야 걔 못가지 해주겠지 멋사는 걔 못가지 해줄거야 치킨도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겠지 치킨도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겠지 다다다다다 죄송해요 가자 출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오케이 차원에 물어 가자 11시 23분 킬타임댄스를 지금 11시 18분 아니 한명씩 가 아니 한명씩 가라구요 선생님 왜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빨리 아 진짜 아 수고 수고히 수고해 수고수고수고하라구 안녕 아 여러분들 제 능력이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딱봐도 발도에 걸렸어요 도발 거꾸로 하면 도발 발도 난 검으로 모든 것을 밴다 아임 발도 발도 빠생 우생 우생 야 이거 졸라 좋은데 근데 이것도 은근히 좋아요 여러분들 헉 렐펄 쓰면 없어진다고? 헐 조심해야겠다 야 이거 내구도 있네 내구도 있어 여러분들 어떡하지 내구도 있어 이거 데미지는 있나 그냥 평타데미지 어 잠깐만 신속의 포션을 준거 보니까 난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선수구나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육상 선수구나 아 정말 좋다 일단은 초반 능력이 이거니까 아 정말 좋다 자 일단 포션류 같은 경우에는 능력으로 지급합니다 어 여러분들 랜덤 무기 전쟁 한동안 어 능력이 구분이 안됐었는데 포션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어 책 읽어보라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읽어야지 올라가서 읽을거에요 올라가서 내가 무슨 능력인지 궁금하거든 한번 여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타면서? 카트를 타면서 기차여행 나면서 타야지 오케이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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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시이 개사끼 잠깐만 상큼한 노래 검술사 검과 술이 좋아 아 술이었군요 검술사구나 와 개자식들 무슨 연관성이 있나 했더니 검술사였어요 우와 쩐다 우와 검술사라니 내려 아 위에서 배경이 다 보이는구만 오케이 아지님 아니야 중력인가 저 스킨이 누구였지 저 변태같은 스킨으로 봐 중력으로 판맹이 되는군 중력이 이 자식 자 내려가자고 뭔 소리야 너불이다 너불이다 어 어 아 예 어 너불이다 너불아 충성 안녕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속이지 저 저는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이 왜 안녕하십니까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랬어요 빨리 들어가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신데 아침이구나 아침인데요 여기서 뭐하니 아저씨는 왜 뭐해요 나는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파워레인저지 후아 우와 파워레인저예요 저 그거 신규한테 만져보면 안 돼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초등학생한테 그거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한 번 저한테 큐로 눌러가지고 던져가지고 저한테 한 번 꿈과 희망이 넘치는 초등학생한테 그런거 하나 못해주는 어른인가요 어른이 그래서 되겠어요 초등학생한테 이게 없다면 아저씨는 나라를 구하지 못한단다 제가 설마 그걸 훔쳐갈거라고 생각해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초등학생인데 순수한 초등학생이 그걸 가지고 튈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그렇군요 로키 라곤 여기서 뭐하세요 나 나 사기치고 있었어 여기서 응 어떤 사기를 제가 또 사기하면 사물이 아닙니까 일단 첫번째로 한명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 음 안녕히계세요 어허허허 assess 자 자 자 자막듀어줄게 아임 검술사 아임 난 검과수를 다루는 검술사지 아하하 검술사 랜덤무기 검술사 완전 멋있구만 검술사 어 잠깐만 달짜 왜 다죽어 헐 어 잉? 킬타임 전에 왜 다죽음 잠깐만 봐봐 죽었습니다 다음에 킬타임 스타트 떴는데 뭐지 킬타임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요 뭐죠 전화를 해봐야겠군요 전화를 해봐야지 터피 킬타임 터피 킬타임 킬타임 뭐에요? 여보세요 방금 그 굵은 목소리 뭐에요 네에잇? 방금 네 목소리 아니였어요? 굵은 목소리요? 네 뭐요 막 이랬잖아 방금 아니요? 아 그랬잖아요! 뭐요? 막 이랬잖아요 피면 죽었는데 뭐지? 뭐지? 아 됐다 됐다 여기 있었는데? 응? 뭐냐? 님들 근데 왜 죽었어요? 저요? 저 아까 게리님이랑 뭐 버스 님이 저 키타일드 아닌데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 능력 봤어? 제 능력 봤어요! 게리님이 반 빼갔어요 아 주.. 킬타임 전에 죽여가지고? 네 아 개쓰레기잖아 게리 그쵸 새끼 전화해봐야겠네 개쓰레기 아냐? 야! 예 야 개쓰레기야 예 야 랜덤 무비전쟁 처음하는 애한테 킬타임 전에 죽여가지고 능력 빼가는게 말이 돼? 야 넌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야 내가 널 알아봤어 넌 처음부터 넌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멤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여자한테 바로 꼬셔가지고 일부러 여자한테 줄까? 말까? 아 저 부분 주세요 해봐 막 이런거 했지? 야 이 번데 새끼야 너 쓰레기인 줄 알았어 너 가져간 다음에 주세요 해봐 뭐 이런 장난쳤지? 에이 진짜 어? 여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진작 말해줘야지 그런 소개 안해줬을텐데 어디서 누구야 언제냐 어? 누구라니라니 누구야 누구라니 둘다 그랬는데? 나 진짜 아니라고 너 왜 아니야 진짜 나 건더골골골 아니여라 피해자여 야 너가 반 때가 때 뭐 반을 때가 너부리 평신 아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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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랜덤무기 같이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처음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너구리 불러봐 이런 뭐가 왜 아오니 지금 전화가신 타이밍이 혹시 걔랑 전화 걸고 있었는데 네? 뭐가 야 걔랑 나 너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새끼 뭔 개소리지 아오니 전화가신 타이밍이 혹시 어? 뭐가 전화가신 타이밍이 혹시 아니 내가 한번 가져간 척 해보고 싶었어 뭘 가져갔는데요 너의 능력 아오니 아오니 칼만 주세요 칼만 뭐가 뭐가 어디 야 나 칼 안먹었는데 나 레알 아아 러지마세요 레알 칼 안먹었어 아 러지마시지 나 입체기둥 밖에 안가져갔어 입체기둥이 가져가셨네 근데 칼은 안가져갔어 니가 먹었을걸 인벤토리 봐봐 나갔다와봐 제발 입체기둥이 제발 인벤토리에 있어라 신이시요 신이 계시다면 제발 에라이 신은 없어 어? 나 야 나 안먹었는데 뭐지 게리야 어 게리 남았네 나 왜 칼 안먹었지 하 여보세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후하 후히히히히히 하 Cela 눈영아 티맞아 나 널 더 쟨 마이크 맨날 이상해 애자야 마이크가 핀맨 전화해봐야지 죽었나 ар 퍼블 당하셨어요? 설마? 퍼블 당하셨어요? 네? 퍼블이에요? 아니요, 낙사요. 낙사요? 아 낙사라고 얘기를 해야죠.